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2024년 2월 첫날 한국시간 오후쯤에 인사드리는 그것은 알기 싫다 팟캐스트 되겠습니다. 저는 윤세민 에디터와 함께 손희상 선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무슨 얘기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폴란드요? 대본을 읽어봤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묘미죠. 사실 우리가 제일 기대하는 시간은 이상평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콜릿 상자 같아요. 폴란드의 계엄령과 재즈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고요. 근데 지금 제가 살짝 보니까 포메라니안이 있고 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포메라니안이 있고 자본주의가 있고 자본주의를 안 포메라니안인가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빨리 하고 손희상 선생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금주의 의사소통 임한올씨가 XSFM25의 지메일닷컴으로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헬마우스 코너에 대한 후기인 것 같아요. 2009년 여름 저는 민경우의 강연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봅시다. 이제 15년 전입니다. 2009년이면요. 당원은 아니었지만 저는 당시 민주노동당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던 프로그램에서 강연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거 많이 했죠. 쌍용차 투쟁이나 미디어법 등으로 정신이 없던 시기라 저때 어떤 강연을 들었는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민경우의 강연을 들었던 것만큼은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한 선배의 손에 이끌려가서 들었던 그 강연은 너무 이상했습니다. 뉴라이트들은 기존의 한민족을 부정하고 한국을 일본, 미국과 같은 민족으로 인식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너무 과감하지 않나요? 그리고 미국의 민족이 어딨나요? 민족이 어딨냐면요. 온 동네에 다 따로따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메리칸들과 우리가 한민족으로 인식하고 싶어 한다라... 폴리시 아메리칸이라는 말은 자연스럽습니다. 아메리칸 폴리시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저 사람은 미국 민족이야.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은 우리나라 사람하고 좀 많이 닮긴 했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미국과 같은 민족이 무슨 말이야 당최. 민족이라는 개념을 매우 멋대로 정의해 사용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대학생은 뭐 알 거 다 아는데. 그래서 그해 10월 당시 총학생회 쪽에서 주최했던 행사에서 민경우의 강연을 다시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강연에 참가하지 않아 저는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근데 2009년에 운동권 총학이 있었나 보네요. 어. 있는데도 많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래 정부와 여당이 보이는 스탠스를 보면서 저 이야기가 생각난다 싶더니 얼마 되지 않아 민경우라는 이름이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가 전향했다는 것을 알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민경우가 전향 선언을 한 것이 2009년이 맞다면 저는 전향했을 즈음에 그가 한 이야기를 들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싶네요. 자 비방용 공개방송 예고 전향하시나요? 거기서? 오늘부터 미국 민족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직원도 모르게? 저는 이런 전향의 순간을 많이 목격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방송에 안 나오시는 분들 거의 다 전향했잖아요. 아니에요. 홍소라도 안 했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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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티즌님도 안 했고 그렇죠. 그렇죠. 김창규도 안 했고 너클벌러도 안 했고 마사오님도 안 하셨고 안 받아주고 그쪽에서 근데 제가 그 전향의 찰나를 많이 봤잖아요. 네. 또 저랑 헬마랑 다른 게 헬마는 취재의 의미로 많이 봤어요. 실제로 자기 주변 사람에게서 겪은 건 헬마도 최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헬마도 아직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모릅니다. 그렇죠. 대표님은 전향을 마음의 호소로 던졌죠. 남욕은 쉬운데 지 지인 가지고는 그게 어렵거든. 측근 가지고는. 제가 겪어봤잖아요. 이럴 때 느낌이 어떤지에 대해서 물론 비방용 공개방송은 여러분의 질문이 한 절반으로 꾸며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가 정해집니다. 다만 이런 질문이 있으면 그날만큼은 성실하게 얘기해 볼게요. 즉석 질문이 아니고 미리 보내주시는 질문이죠. 네. 즉석 질문을 진행하는 데는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번잡고 좀 힘듭니다. 저희 그 공지했나요? 뭐요? 미리 질문 보내달라고? 아니요. 이제 해야죠. 네. 네. 인스타에도 할 거고 우리 바쁘다 지금. 아 큰일 났다. 옷도 만들어. 공방도 준비해. 선거도 준비해. 그때 제가 관련된 얘기를 좀 길게 할게요. 지금은 짧게만 할게요. 나머지 더 읽고요. 하단에는 제가 땡땡이 쳤던 2009년 10월의 강연의 포스터를 첨부합니다. 민경호가 전통일년대 사무처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규환 같은 인물도 있는 걸 보니 기분이 묘하네요. 네. 김규환 씨처럼 물에 물을 타는데 천천히 전향을 하고 전향한 티를 안 내는 진중권 씨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시고 민경호 씨처럼 한 번에 빡! 턴 힐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턴 힐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프로레슬링 용어입니다. 갑자기 악역전환하는 걸 뜻하죠. 네. 갑자기 선역은요? 턴 페이스라고 합니다. 네. 포스터보면 이래요. 2009 제2회 대학생 인문학 포럼 소주체 오랜만에 봐요. 대학생 인문학 포럼 기획단 모 대학교. 대학교에서 있던 거예요. 근데 이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인 경우가 많고 전문가여도 친하지 않죠? 그러면 오늘 갑자기 전향했는지 모릅니다. 모르죠. 모르죠. 그래서 포스터의 제목 보면 민경호 씨가 한다는 강연의 이름이 통일 그리고 민족주의거든요. 그래서 NL의 관점으로 통일운동에 대해서 말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전 통일연대 사무처장이야 그리고.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어제 턴힐을 한 거예요. 제가 이걸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다. 턴힐 하신지 모르고. 아유 5년 전에 글을 봤는데 아주 대단하시더라. 방송에 한 번 나와달라. 근데 턴힐. 다 스베이더야. 마이크를 켰더니. 이러고 있어. 저는 아연 실색. 일단 상황 판단이 안 됩니다. 그 말을 처음에 듣고 있을 때는. 결국은 좋은 말을 하시겠지 뭐. 되게 멀리 돌아가시는 재주가 있고. 왜냐하면. 맞아. 우리 대표님이 그런 말을 그렇게 하거든. 맞아요. 저 멀리 돌아가잖아. 멀리 돌아가잖아. 멀리 돌아가신 재주가. 근데 왜 끝나지 여기서. 안 돌아갔어. 계속 거기 있었어. 그래서 행사 주최자. 라디오 PD. 방송 작가. 이런 사람들이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뭐랄까. 안 타쳤는데. 주자가 2로 지나쳐서 사무소로 안 가고. 2로 지나쳐서 계속 관중상으로 달려가는. 그렇죠. 보는 느낌이죠. 왜 송선이 되면 간단한 턴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별거 아닌 걸로 갑자기 말 바꾸기. 예를 들어 요즘 이수정 교수라든가. 김건희 씨 사과하라고 그랬다가. 김건희 씨는 덫에 빠졌다라고 오늘 얘기하면. 처음에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방송 PD는 김건희 씨 사과하라고 말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섭외합니다. 그렇죠.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잠깐 깜짝 놀랐다가 재미있어 합니다. 이거 팔리겠다. 그렇죠. 클릭쯤 나오겠다. 그렇죠. 그게 PD의 직관이고. 하지만 저 같은 PD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한 시간 동안 떠들게 둬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의 시사방송과 다르게 저희 방송은 평생 남거든요. 다시 듣게 하는 분들도 너무 많고. 이 터닐 타이밍 잘못 잡으면 잘못 캐치하면 진짜 괴롭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놓죠. 주변 사람이 알기 힘들다. 아니 WWE는 터닐 이벤트를 크게 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두가 6만 명이. 그러니까 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밝은 곳에서 등 뒤에서 갑자기 의자를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벤트를 누가 안 해주잖아. 그렇죠. 집에 턴 힐 이러고 나오잖아. 그런 거 엄청 많아요. 음악할 때도 생각했거든요. 어른들의 세계는 뭐 이렇게 신기할까. 맞아. 음악할 때도 그런 거 있죠. 어떻게 저렇게 유치한데 이상하고 전형적인데 지저분한 선택들을 스스로 몹시들 할까. 어른들은. 이 바닥은 더합니다. 아무튼 나머지 얘기는 비방용 공개방송에서 들어주시고요. 물론 이런 뒷담방까지는 않습니다. 좋은 얘기를 더 많이 할 거예요. 비방용 공개방송에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공개방송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몰라요. 몰라요. 아무튼 지난 12년간 있던 얘기를 할 건데. 제가 보기에는 공개방송 당일까지 대표님만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아직 몰라요. 지금 짜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회부터 지금까지의 방송들을 막 찾아들어보고 있거든요. 시간을 내서. 나는 뭘 말하면 혹은 뭘 궁금해하실까. 그래서 여러분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xsfm25에 gmail.com으로 편지도 좋고 음성도 좋고 영상도 좋아요. 질문들을 보내주시면 늘 모든 공개방송에서 그러했듯 푸짐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이미 조물주가 엄청 확보했습니다. 좋은 거 많습니다. 좋은 키보드도 있죠. 영상은 되도록이면 가로 모드로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번에 해봤으니까. 맞아요. 틱톡 모드가 좀 애매하더라. 임한울 씨께는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테니까 저희의 메일을 받으시고 개인정보를 주세요. 금방 지우니까요. 선물만 보내드리고. 그것을 내기시세는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 독일산 맥주 혐오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맥주 혐오비오틴. 혈당에도 다이어트에도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고전의 재발견 평상네이처 진경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 2배의 비타민 B까지 챙겨주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오늘날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용 노트북. 싱크패드 T시리즈. 지금 바로 XSFM 전용특가로 구매하세요.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항아리에서만 중탕합니다. 진경옥은 엄선된 원료만 사용합니다. 진짜를 찾는다면 진경옥입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지난 22년간 지켜본 바 유피디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메인 빌런이었지만 자꾸 본인은 그거 아닌 척을 하더군요.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가 왜 이러고 사는지, 방송에서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왜 이런 방송들을 만들었는지 청취자 여러분 앞에서 고해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XSFM 최초의 방송 안하는 공개방송 비방역 공개방송 UPD 모노로그 2024년 3월 1일 금요일과 3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흰물결 아트센터 화이트홀에서 UPD를 만나보세요. 미디어 매체로 먹고 살며 경험한 일들과 만난 사람들 저 혼자 알고 있으면서 답답했던 이야기들을 들려드릴지도 모릅니다. 진경옥 광고 설이니까요. 절대 우리 대표님의 의도는 아니었을 텐데 우린 뭐래 설 선물로 괜찮은 상품들이 꽤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그중에서도 진경옥 진경옥이 최고죠. 네. 귀한 사람들에게 선물로 진경옥 무슨 말이 필요하랴? 당장 상세 필기 후기에 감동적인 보자기 선물 세트를 보세요. 후기가 보세요. 요거 사장님이 직접 산 그 보자기에요. 그렇습니다. 무용문화재가 될 생각인가봐 아 무용문화재가 아니고 바뀌었죠? 무용유산 그렇구나. 네네. 이 기품있는 고즈넉함 당신이 진경옥을 준비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 모든 거를 10만 9천원에 준비할 수 있는 설날 할인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평소 8천원까지 발생하는 포장 비용도 무료입니다. 직접 손으로 싸주는데도 말이죠. 네. 누군가한테 포장 선물로 드릴 때는 이렇게 드리면 되고 나 자신에게 선물할 때는 에코박스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에코박스도 가능합니다. 이제는 이런 패턴도 생겨났습니다. 드디어 경옥땡에서 이보다 나은 제품을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아마 뭐 한 5배 6배 가격을 주셔도 더 나은 걸 못 찾으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4년간 검증된 퀄리티 한 입만 먹어도 퀄리티가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그럼요. 물을 단 한 방울도 넣지 않은 꾸덕함의 최고봉입니다. 설날 마지막 배송 2월 7일 정오 주문건까지 설날 전 출고가 가능합니다. 그때까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3쪽에서 그알실과 요파씨가 지금 대결이네요. 그알실에서는 진경옥, 요파씨에서는 산삼 액세스몰을 보시고 잘 판단하세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한 군데만 선물 주실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광고 액세스팸 창사 10주년 기념 두 번째 행사 휘방용 공개 방송 첫 번째 행사가 뭐였죠? 그것은 알기 싫다 500회 공개 방송이었죠. 아 유PD 모노로그 서울 지하천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에서 아주 빨리 뛰면 10초 거리에 있는 흰물결 아트센터 화이트홀을 만날 수 있어요. 사실 정말 빨리 뛰면 10초가 가능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리막길이거든요. 내리막길 버프도 있는데다가 7번 출구에서 우리가 하나, 둘, 주유소, 셋, 세 번째 건물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물과 네 번째 건물이 같은 주인이 있거든요. 실제로 네 번째 건물 맞습니다. 네, 흰물결 아트센터라는 게 건물이 두 개 있는데 한 건물 더 가시면 화이트홀입니다. 그래서 아트센터와 헷갈리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저희가 입간판을 세워놓겠습니다. 네, 화이트홀입니다. 날짜는 3월 1일 금요일 오후 2시와 3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3일절 연휴에 양일간 합니다. 오프라인 행사 사상 최초로 양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뭐 손해가 날 수도 있지만 연휴를 연휴답게 한번 써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시도 못할 것 같아요. 예멘은 인터파크에서 2월 16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열릴 예정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비방용이기 때문에 이 행사장에서밖에 내용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차가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돈을 내시면 자리가 많이 있어요. 그게 저희가 주차를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 네, 맞아요. 주차 자리 없고요. 거의 옛날에 아트센터에서 쓰던 주차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폐쇄된 것 같고 그렇죠. 아무튼 거기는 노른자위잖아요. 다만 법조타운은 주말과 연휴 때는 놀고 노상 주차장이 꽤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말과 연휴를 즐기기 위해서 법조타운에 가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영 주차장들은 많이 있으니까 주변 주차장들을 쓰실 수 있습니다. 주차는 역설적으로 보면 오히려 편한 편입니다. 예전에 양재동의 더케이아트홀에서 주차할 때 되게 힘드셨다는 분들 많아요. 거기는 주차장이 세상 넓은데 주말이면 다 결혼식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호텔도 붙어있고 그래서 꽤 힘드셨을 거예요. 아주 먼 주차장에서 공연장까지 걸어오려면 같은 공간인데도 10분 걸리고 그랬거든요. 그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요일을 피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큰 교회 영향도 별로 안 봤고요. 그렇습니다. 교회 걱정 안 하셨습니다. 인근에 사랑계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번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모두의 주차장을 깔아서 인근에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구매해서 주차를 했었어요. 그게 저렴해서. 그런 부분 참고 바라고요. 그리고 인근에 제가 보기에는 자리가 많은 커피숍을 한 두세 개 봤거든요. 시간 맞춰 일찍 오셔도 앉아 계실 곳이 있습니다. 커피숍을 찾아보시면. 그리고 확실히 자동차보다는 서울역이나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지하철로 움직이기가 훨씬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훨씬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개 방송이 있고 아직은 온라인의 정보를 찾으실 수 없을 겁니다. 이 정도 알려드리죠. 2월 16일 저녁 7시부터 예매를 시작합니다. 여기는 슬프게 읽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건조하게 읽을 건데 그 톤을 막 흥분하지 말아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전문가시니까. 셋, 둘, 하나.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2월의 이상평론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46분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희상입니다. 네. 무슨 얘기할지 당최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한다고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방송 내용을 예고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제가 지금 2년인가? 정부가 바뀐지요? 2년이 아직 덜 됐죠. 그렇죠. 2년 좀 덜 됐습니다. 지금 아주 좀 생각해보니까 지난 정부는 약간 음악으로 치면 인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정부는 좀 아방가르드한 느낌이 있고. 전위. 그렇죠. 아방가르드의 순우리말이 앞잡이입니다. 이상한 직역 아니야? 아니, 앞에서. 아방가르드인 건 맞는데. 아방가르드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방가르드한 이야기를 할게요. 언젠가부터 꼭 그러라는 법은 없었지만 우리 시사교양에서 교양을 맡고 있는 이상평론 시간입니다. 그렇죠. 가장 교양에 가까운 코너죠.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교양이 없어졌으면. 가장 교양 없는 건 다음 주에 기사읽기 놀이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 저도 기대가 됩니다. 폴란드 북쪽에 포모르스키에라는 주가 있습니다. 그렇대요. 폴란드 지도나 볼까? 영어식으로 읽으면 포메라니아라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포메라니아는 물론 개의 이름으로 유명하지요. 그럼요. 저희 집 근처에도 저녁때 많이 봅니다. 주로 사납습니다. 이 새끼들. 네. 되게 요만한 애들이. 네. 포메라니안이라는 그 견종이 여기 출신입니다. 아하. 요만한 소형견인데 이제 유전적으로는 사모예드랑 비슷하다고 해요. 털 생긴 것도 비슷한 것 같고.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작아졌을까? 요즘에는 그 포메라니안 곰돌이처럼 깎는 컷이 유행을 해가지고. 아, 그죠. 그 가슴털 부분 동그랗게 해가지고. 다 그렇게 깎아가지고 걸어다니잖아요. 그렇게 깎으면 바람불 때 털이 이렇게 바람에 휘날리거든요. 네. 되게 귀여워요. 원래는 장모인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포메라니안도 얼굴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개들죠. 그러니까요. 그 포메라니안이 사모예드를 닮아서 땅을 파는 습성이 있습니다. 개들은 비교적 팝니다만 정도가 다르죠. 그렇죠. 집에 있는 화분이 화분이 일단 눈에 보인다. 일단 다 파헤치고요. 네. 화분 조심해야 됩니다. 강아지랑 살면.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만 뭐가 눈에 보이면 다 파헤칩니다. 네. 에너지가 넘칠 때는 소파를 뒤집어 놓기도 하죠. 그렇죠. 소파를 계속 파서 솜털이 더 나오게 하고요. 가끔 뭘 데리고 나와서 뭘 파게 해야겠네요. 네. 그럼요. 그래도 집에 와서 또 팝니다. 네. 그렇죠. 아까 잘 되던데? 이러면서. 아빠 무릎에 앉으면 아빠 무릎을 계속 팝니다. 그렇습니다. 다행히 키가 작기 때문에 포메라니안이 벽지를 뜯거나 하지는 않는데 대신 빗물바지 같은 걸 좀 파악이긴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많이 데미지가 광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닥에 있는 것들은 일단 안전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방석 이런 거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바로 그 귀여운 강아지가 살던 포메라니아주에 그단스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포메라니안 얘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래요? 지도 괜히 보고 있었네? 논이 많군 이러고 있었는데 지역 얘기는 하는데 개 얘기는 끝입니다. 발트해로 나가는 중요한 항구도시입니다. 그단스크를 독일어식으로 읽은 단츠희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지요. 단츠희? 네. 1800년대에 그러니까 한국이 아직 조선이었을 때 이미 고층 건물들이 들여서 있고 도로를 단단하게 포장한 도시였습니다. 아무래도 지정학적으로 폴란드는 일찍 도시화가 되고 공업화가 되기 좋은 목에 있었습니다. 네. 특히 그단스크가 자유도시로서 발트해 연안에 접한 자유도시로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단스크 무역항? 네. 게다가 개들이 얼마나 땅을 팠으면 도로를 그렇게 포장을 했겠어요. 땅 파지 말라고? 단단한 콘크리트를 써야겠네요. 그단스크에서 발트해로 나가면 코펜하겐이 금방이고 스토콜룡이 금방이고 리가와 상트페때르 브루크가 금방입니다. 그래서 대항의 시대에서 여기를 빨리 먹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폴란드는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곳에 아주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원래 2021년 세계 스카우트 젠버리 대회의 개최 예정지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죠. 아 맞아요. 세만금 개최하기 직전에 그단스크 얘기 좀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2023년에는 세만금에 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단스크가 이겼으면 학생들은 전 세계 학생들은 그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높은 확률로. 해독하게 땅을 박혔어요. 그건 진짜 그단스크가 잘못한 거예요. 이겼어야지 그때 세만금한테. 그때 윤석열이 대통령이라는 걸 미리 예상을 했었어야지. 그렇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얘기죠. 그래서 이제 2027년에 스카우트 120주년에 맞춰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가봐야 됐구만. 잘할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네요. 세만금의 실패를 봤으니까 그 다음에 개최국들이 엄청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 포메라니안 강아지가 살던 포메라니아의 항구도시 그단스크에는 그보다 더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쁜 강아지가 이렇게 뻘뻘뻘 돌아다니는 동네에서. 그러니까 항구도시니까 항구에서 바다로 나가려면 배가 있어야겠죠. 배가 필요하면 배를 만들어야겠죠. 그단스크 조선. 그래서 여기가 조선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아직 폴란드 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의 공산국가였던 시절에 지금은 폴란드 공화국입니다. 그렇죠. 공화국이죠. 인민공화국 시절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대우조선 사태 같은 게 있었어요. 아 관료 및 기업가의 비리와 연관된 사건. 그때는 기업가가 당에서 그냥 내려 꽂은 사람이죠. 아 중국하고 비슷했군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 아주 이명박 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명박 씨가 윤창중을 대우조선에 꽂듯이 윤창중 간데 많아요. 폴란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소의 경영진으로 내려 꽂은 사람들이 뒤로 막 해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원래 해야되는 일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게 되게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이따금 일어나는 사람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뒤로 막 헤쳐먹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렇습니다. 서류를 막 조작을 해요. 그렇습니다. 문두조작 사건은 요즘은 많이 보도되지는 않는데 산업은행이 떠맡은 뒤로 대우조선에서 이런 일들이 꽤 많았다는 걸 뉴스타파가 상당히 많이 보도한 적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지나갔어요. 그 할실도 보도를 했었습니다. 요즘에 서류 조작은 증거가 잘 안 남겠죠. 더 제가 심각하게 보는 건 이거예요. 증거가 담아도 언론이 이걸 파헤치지 못하고 언론이 파헤쳤어도 심각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야기가 어렵거든. 큰 회사 하나가 통째로 막 다 털어먹히는데.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우조선 해양이다. 하청업체를 막 집어먹어. 하청업체를 일부러 만들도록 누군가를 종용한 다음에 그 사람이 빚을 떠안토록 하고 그로 인해서 부를 새로 창출해. 이런 문제들이 만연해 있고 어찌 보면 뒤져보면 나오는 문제거든요. 감쪽같이 저지르는 사기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수법들을 설명하는 기사를 보면 이게 심각한 일인지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냥 X끼다 이러고 시작하면 되겠는데. 하청업체 사장님이 아무리 우는 소리를 해도 그게 잘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서류상으로는 건전한 것처럼 보이는데 서류 조작을 해서 실제로는 돈을 다 털어먹힌 회사가 발생합니다. 망하게 되죠. 네. 망하게 생겼으니까 노동자들을 마구 해고합니다. 네. 고통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니면 급여를 대폭 깎아요. 배급을 줄이고 일도 대충하게 되고요. 여기까지가 되게 대우조선이랑 80년대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일어났던 일이랑 비슷합니다. 그때 이제 폴란드에서 망하기 직전까지 갔던 조선회사 이름이 레닌 조선소인데요. 레닌 조선소 레닌 해양 여기서 배를 만들다가 해고된 노동자 중에 바웬사라는 양반이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들을 이 사람을 레흐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리하여 레흐 바웬사 그렇죠. 바웬사가 이렇게 좀 보니까 빡치잖아. 바웬사는 잘 화를 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배만 만들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해고를 당했단 말이에요. 연대파업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시절에도 노조가 있긴 있었는데 그게 다 공산당 조직이잖아요. 옛날에 한번 뉴스라운드업 시간에 중국의 노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사실상 당조직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이 아닌 거예요. 어용이지 그냥. 봐요. 마치 그건 손이상이 아방가르드를 앞잡이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노동자가 있는 조직이면 노동조직이 맞는데 당이 하라는 것만 하고 당이 하라는 거 사람들한테 얘기해주는 조직이 노조인 거예요. 중국이 그래서 당 바깥 노조 조직을 하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 그들이 때려잡히고 있습니다. 폴란드도 그랬나 봐요. 80년대. 그래서 바웬사가 새로 노조를 만듭니다. 자유노조라는 이름으로 만드는데 이거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뉴스타카이브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뭐라고 설명을 들었지? 공산주의 체제와의 우파노조라고 했었나? 왜 자유라는 이름을 붙이는가? 공산당에 대적하고 있거든요. 자본주의 노조라고 그랬나? 그런데 사실은 폴란드 공산주의 시절에 그때로 지금 중국의 공산당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노조가 1980년도에 왜냐하면 이 단어가 우리한테 어색하잖아요. 보수조파. 80년도에 파업을 버려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결국 협상해서 이겼습니다. 80년과 81년. 조선업이 국가적인 산업인데 당장 배를 안 만들겠다고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큰일이지요. 폴란드는 배를 만들어야 먹고 살아요. 그래서 여기부터가 대우조선이랑 다른 얘기가 됩니다. 대우조선은 재작년에 파업할 때 윤씨의 친구가 군대를 투입하겠다냐니 그런 얘기하면서 눌러막았잖아요. 그다음에 폴란드에서 교과서에 안 나오는 얘기는 그렇게 해서 바윤사가 이기고 그다음에 교과서는 대통령이 당선된 사진이 딱 나오거든요. 바로 다음 날에. 그게 아니에요. 중간 과정이 있었어요. 아니 무슨 60년대에 대통령 선거를 해서 박정희가 이긴 다음에 그다음에 김대중이 대통령이 된 것 같은 얘기잖아요. 30년을 건너뛰면 안 되지. 그러니까 세계사는 되게 많은 걸 극단적으로 함축을 해야 되니까. 옛날에 공산주의 시절에는 공산국가들이 서로서로 쎄쎄쎄하는 관계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유 서로 이윤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고요. 전부 다 소련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스크바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밑에 하부조직처럼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거죠. 돈 주세요 하면서 그러니까 모스크바에 있는 소비에트 총대장이 보기에 야야야 저거 좀 위험한데 싶었던 거예요. 이름이 노조가 자유노조라는 게 생겼고 당 말을 안 듣고 파업을 해. 그런데 이겼대 얘네가. 폴란드 노동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이겼다.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국제정치의 문제입니다. 노동과 국제정치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련이 폴란드 정치에 아주 강력하게 개입을 합니다. 저 나라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어떤 실험이 실현돼. 그러면 옆나라가 긴장을 하죠. 그래서 옆나라가 군대를 보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 언론들이 자꾸 중국 대사들을 만나면 물어봅니다. 미얀마 무슨 짓을 했죠. 그럼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라고만 말하죠. 실제로 뭘 지원했는지는 취재하지 않는 이상 밝혀지지 않습니다. 아주 위험한 취재를 하지 않는 이상. 폴란드에서는 1981년부터 83년까지 개염령이 떨어집니다. 폴란드 개엄 개엄 시대는 한국 역사에도 있었으니까 우리도 겪었던 일이죠. 심지어 시기도 비슷하네요. 시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실 겁니다. 서울의 봄 직후입니다. 폴란드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국민들의 생활과 행동과 생각을 다 통제하기 시작했고요. 개엄의 삶은 어떨까? 개엄이란 무엇인가 하면 개엄이라는 것은 날리면을 바이든이라고 잘못 들으면 큰일 나는 것이 개엄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걸 재판장 가서 따질 문제냐고 배추와 매출을 헷갈렸다고 하면 방송사한테 사과를 시키고 그러면 방송사가 사과를 하고 방송사가 잘못했다고 보수 언론들이 보도하는 것 개엄의 로망이죠. 일종의 내가 기라면 기야. 이번 정부가 한심한 게 그거죠. 개엄도 아닌데 그 흉내를 신나게 내고 있어서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그런 건 줄 알아요. 그리하여 고관여층이 그걸 의심하고 있는 거죠. 너네들 장중규 장군 데려다가 박근혜 정권 시기에 탄핵당하기 직전에 개엄 고려한 적 있지 않느냐 치니쿠데타 고려한 적 있지 않느냐 또 하지 못할 게 뭐 있느냐 앞뒤를 아무것도 못 알아보는 저 국방장관이 시키면 무슨 짓을 할까 다 할 사람인데 이 유추가 타당하려면 개엄의 생활상이 어떤가 와 지금의 우리나라의 생활상이 어떤가 를 비교하면 이런 추론회도 미친놈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저희 세대가 다 기억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기억한단 말입니다. 영화 소설 음악 모든 매체를 사전검열했고요. 우리나라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문제가 있는 것들은 나가지 못했고요. 정부가 먼저 본 다음에 관리들이 먼저 본 다음에 노래 가사를 바꿔야 했고 건전가요라는 캠페인송을 앨범 끝머리에 반드시 넣어야 했고 방송국은 세 개밖에 없었는데 두 개죠. 두세 개밖에 없었는데 거기에서도 내놓는 것들은 종이 땡 하고 아홉시 종이 땡 치자마자 오늘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무엇을 하셨다 라는 말을 해주는 지금은 북한 사람들의 일상과 매우 비슷할 제가 옛날에 그 앨범이 다 있었거든요. 소태지도 있었고 언타이틀도 있었고 패닉 20도 있었는데 그 인스트루멘탈만 들어가 있는 테이프들이 다 있었는데 아 그게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지금 있으면 꽤 괜찮은 수집품인데 저 지금 소태지 4집 테이프 아직 있어요. 아 그 가사 없는 거예요? 인스트루멘탈만 남아있는 인스트루멘탈만 있는 것은 가사가 검열됐기 때문이죠. 가사를 검열했는데 뮤지션이 가사를 수정하지 않고 그렇죠. 약간 반항의 의미로 인스트루멘탈만 넣은 거죠. 네. 계엄과 독재의 공통점 혹은 이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증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생활상이 이렇게 바뀐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리버럴한 펜코 우파들이 중국을 그렇게 미워하고 이준석 씨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잖아요. 쟤네들은 표현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한데 우리는 막 혐오해야지. 한국은 그게 됩니다. 계엄도 아니고 독재도 아니니까 하지만 비슷한 일은 있습니다. 네. 계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포메라니언이 아니라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XSFM 잠깐만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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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망하는 걸 보고 싶나요.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다이어트를 드셔보세요. 바나바육 추출물이 바나바육 추출물이 바나바육 추출물이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바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의 지방합성을 억제해서 체지방 감수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셀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설날에 맥주 휴무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사도사도 이렇게나 많이 구매할 줄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제조공장의 일주일 납품 지연 선언과 너무 많은 주문이 몰린 탓에 맥주 휴무 프리미엄 제품의 임시 품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사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죄송합니다. 프리미엄 제품은 현재 구매를 하셔도 2월 13일부터 순차 배송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설 직후에 받아보시겠습니다. 대신 사죄의 의미로 맥주 휴무 노블 프리미엄 제품을 구매할 시에는 로아스웰에서 생산하는 유기농 비타민 D 한 병을 추가로 증정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판매하지 않지만 로아스웰 몰에서는 이 가격에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19,8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지금 구매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조금 늦게 받아도 이거 비타민 D 받을 수 있잖아요.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사고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기회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비록 연휴 때 바로 선물용으로 구매하기는 어렵겠으나 네. 이제는 좀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 할인 최대 증정 행사인 만큼 미리미리 쟁여두고 선물하거나 내가 먹거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전이 너무너무 빠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로아스웰의 신작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지난주 런칭 이후 21년 기준 당뇨병 고위험군인 당뇨병 전단계 인구가 약 1583만 명이나 사실임을 증명시켰어요. 사실인가 보다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팔렸으니까 감사합니다. 실제로 저렇게 많은가 보다 건강검진한 다음에 건강검진해주는 병원에서 이런 약들 처방만 가능한 약들 처방해줄 때 있잖아요. 그렇죠. 미리미리 챙겨드시는 것도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셨나요? 당뇨병 고위험군이 이렇게 많았어요. 우리 한국 인구가 5천만 명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요. 그중에 1500만 명이 처음 알았네? 그러니까요. 슬롯머신을 천만이나 바쁘게 사는데 먹는 것을 그냥 사회가 주는 모든 걸 잘 먹고 지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하면서 콜라 마시고 있거든요. 가당 콜라를 마시고 있죠. 그렇구나. 1500만 명에 해당하는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구매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맥주 효모 이런 거 생각하면 강아지 털 관리할 때 좋겠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잘나니까? 털이 강아지들이 건강에 안 좋으면 푸석푸석해져요. 윤기나는 귀여운 털 포메라니아네 귀여운 포메라니아 강아지가 살던 포메라니아의 항구도시 그단스크 광고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광고하고 계속하세요. 이 로아셀의 신작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현재 행사 중입니다. 2개월분 3개월분 구매 시에 10% 할인이 들어가고요. 5개월분 구매 시에는 1개월분을 더 증정드립니다. 5플러스1 행사까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민하다 어차피 사실 거 행사 중일 때 사세요. 액세스몰으로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단스크의 네. 그단스크의 비극적인 역사는 개형과 함께 시작이 되죠. 아 그렇습니까? 네. 80년대 80년대 이야기죠 지금? 네. 일단 음악이 금지가 됐습니다. 자유노조가 승리를 거두었다. 노동자들이 승리를 거두었다는 이유로 정부가 개엄을 냈는데 그 결과로 음악이 금지됐어요? 네. 물론 바벤사는 자택연금을 당하고요. 맞습니다. 노조도 활동이 금지가 되고 활동도 금지가 되고 연대는 음악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나 보구나. 그렇죠. 바벤사 당선 때 힘을 못 쓰던 당시에 힘을 못 쓰던 진보 언론들이 이 사람을 DJ와 많이 비교했었죠. 네. 비슷한 일들을 꽤 겪었던 인물이다 보니까. 그렇죠. 바벤사가 노벨상을 받은 것도 DJ랑 비슷하죠. 네. 음악이 금지가 됐었는데 폴란드는 개엄 이전부터 원래 음악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 나라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음악을 그러니까 연주를 잘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약간 DNA 레벨에서 폴란드인의 특징일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활 쏘기를 잘하고 마늘을 잘 먹잖아요. 그렇죠. 일단 후자는 확실한데 제가 활은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 활도 잘 쏩니다. 그게 우리 조상 중에 활 잘 쏘는 사람이 있었고 주몽 JM 그렇죠. 마늘 잘 먹는 곰이 있었고 곰 환웅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폴란드인의 DNA에는 효평이 있죠. 되게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니지만 어 네. 되게 그 펜앤마이크의 사설 같아요. 근거없기가 쇼팽의 후예라는 말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세상에 추레해라 어쨌든 이제 그 폴란드에서 발달했던 음악이 일단 현대음악으로 치면 초기 전자음악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초기 전자음악의 발달사는 게르만 민족과 함께 합니다. 네. 라디오 음향의 발달을 따라가거든요. 독일과 폴란드에서 주로 이 고환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고환이요? 고환이요? 안. 전자음악 DNA의 고환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유게니우스 루드니크라고 유게니우스 루드니크 네.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나와요. 위키피자도 나와. 알파벳으로 검색하면 나와. 그렇죠. 한글로 검색하면 안 나와. 한글로는 안 나오죠. 이상평론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한글로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그러게. 왜 그럴까요? 현대음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음악가입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 독일의 슈토카우젠이라든가 프랑스의 피에르 셰퍼 같은 사람들하고 같은 시기에 유럽 현대음악의 가장 대표적인 음악가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전쟁 전후로 꽃피였던 아방가르드 문화가 음악으로 어떻게 전이되었느냐. 음악의 아방가르드는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기계에서 나오는 소리를 써서 음악을 만드는 실험들이었는데 그렇죠. 그 실험들을 최초로 하는 사람들이 이때 나옵니다. 음악을 이제 오선지 악보에 있는 음계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초기의 전자음악들은 이제 다 기계의 전선을 하나씩 하나씩 연결해서 뾱뿱 이런 소리들을 그걸 연결하잖아요. 그래서 헤르츠 단위로 주파수 단위로 음향을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하게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전자음악의 발달사는 라디오 음향의 발달과 동시에 같이 갔던 게 그 라디오 스텝 엔지니어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작곡가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유게니우스 루드닉도 젊었을 때는 이런 재주가 돈이 될 리가 없으니까 라디오 기사였습니다. 그전에는 백완공하고 전기 엔지니어 벽칠하는 일도 하고 그러다가 라디오 엔지니어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음악을 만들게 됩니다. 아무도 그때 음악이라고 인정 안 해주던. 근데 그 루게니우스 루드닉이 이제 인류가 최초로 테이프에 녹음한 음반을 이 사람이 만들었고요. 아 진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끼익끼익 돌리면서 그 소리를 바꾸는 실험도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했어요. 아 피가 모자라? 응. 그리고 나중에 이제 8, 90년대 힙합씬에서 보면 그 턴테이블 디제잉 스크래치하는 기법이 나오잖아요. 에블 에블 그것도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런 실험을 해봅니다. 하여간 음악을 그냥 제대로 들을 생각이 전혀 없었네요. 그리고 이런 최초의 실험들이 이제 전자음악이 구체화되면서 60, 70년대에 유럽에 나온 씬스팝의 시조들에게 옮겨 붙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왜 그랬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은 그냥 작곡가 이기 이전에 라디오의 엔지니어였고 그리고 그런 소리를 내는 것을 라디오 정규방송으로 편성해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든 것들도 폴란드의 60, 70년대에 그냥 라디오를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된 음악이 이제 70년대를 넘어가면서 신디사이저를 사용한 대중음악들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보컬에 이펙터를 넣어서 목소리를 에에에에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한때는 한때는 이제 폴란드의 이런 전자음악이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견출만큼 되게 많이 발달해졌습니다. 공산주의 시절에도 말이죠. 매니아들이 전 세계에서 속속들이 나오고 있었겠네요. 전자음악의 매니아들이.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류에게 익숙한 악기는 유럽에서는 건반이었으니까 그 건반에다가 전자음악을 어떻게든 집어넣는 실험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나오고 그 물건을 써본 사람들이 나오고 그게 영국으로 넘어가면 신스팝이 되고 미국으로 넘어가면 힙합이 되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향후 50년간 이때의 실험들이 현재의 음악을 디자인합니다. 네. 근데 그게 폴란드에서는 계엄대 금지가 됩니다. 아 이걸 최초로 시작한 사람들이었는데 네. 만일 81년도의 계엄이 아니었다면 80년대 유로댄스 음악의 중심지는 이탈리아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2000년 뭐 2003년 이런때 이명박이 계엄을 했다. 그러면 e스포츠를 금지했다 마약에 상상도 하기 싫으네. 그렇겠죠. 그렇네요. 스타크래프트가 우리의 전통음악 전통놀이가 아니었을지도 몰랐어요. 그러면 지금 T1도 없었죠. 작게는 그렇고 인류는 e스포츠를 못 갖게 됐을 수도 있어요. 단치 DJ 페스티벌 같은 게 열릴 수 있었는데 페이커도 없었어요. 단치 DJ 페스티벌 지금은 있습니다. 지금은 있습니다. 지금은 이때입니다. 지금은 있습니다. 어쨌든 다행이네요. 그때 계엄때에는 웬만하면 다 금지가 됐었죠. 전자음악뿐만이 아닙니다. 젊은 층에게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모든 대중음악이 다 금지가 됩니다. 아니 민중가요만 금지하면 되지 뭘 이렇게 다 그러니까 젊은 층이 듣는 로큰롤 그리고 헤비메탈 80년대에 유행했던 음악들이 그런 거잖아요. 디스코 펑크 이런 거 다 금지합니다. 체제를 수호하고 싶은 관료라는 새끼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내봅니다. 뭘 못하게 해야 자유노조가 또 안 나오지 뭘 못하게 해야 노동자들이 모여서 우리를 골탕 매기지 못하지 사상의 자유를 억누르면 되죠. 저 새끼들 봤는데 음악 듣는 놈들이더라고 이게 다 자본주의의 달콤한 꿀을 빨아먹던 놈들이 사상이 더러워져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는군요. 그렇죠. 이런 음악을 금지한 것은 그 음악들이 자본주의적인 서구의 침탈 같은 것이라고 말을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고 서구의 LP들이 공산국가에 암거래가 많이 되었었다고 하잖아요. 이 당시에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게끔 만들고 다 똑같은 취향을 갖게끔 만들면 통제가 아주 용이해지죠. 이런 조치가 83년도에 계엄 해제 이후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폴란드 인민공화국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가만히 있어봐. 레우바 회사가 당선된 건 한참 뒤에 일이에요. 89년인가 90년인가 90년 당선된 그렇다면 80년대 내내 이런 포갑의 시대를 산 거예요. 폴란드 사람들은 네. 그런데 이 폴란드 계엄에 되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재즈는 놔뒀습니다. 뭐예요 그게? 합창이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폴란드의 중요한 그리고 되게 특이한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동훈이 계엄을 한다고 치죠. 그래서 자기가 정권을 잡아. 그러면 모든 유튜브를 다 금지시키려고 들 거예요. 아마 침착맨만 덧두겠죠. 침착맨이랑 뭐 찍었어요? 아니요. 침착맨 피규어가 자기 사무실에 있잖아요. 그리고 원피스랑 지미 핸드릭스만 괜찮겠네요. 그렇죠. 그럼 LSD도 괜찮겠네. LSD요? 지미 핸드릭스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약과의 전쟁은 나머지 마약과의 전쟁이 되는 거죠. LSD를 제외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 계엄도 나머지 음악들과의 전쟁이죠. 재즈는 나도. 이 폴란드 계엄에 재즈를 용인하고 승인했던 그때의 특징이 굉장히 독특해요. 재즈를 단순히 그냥 놔뒀을 뿐만 아니라 폴란드 재즈협회를 공산당이 승인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음악 단체로 인정을 합니다. 와 이건 정말 나라의 라면을 신라면만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신라면만 남겨놓고 신라면에 뭔가 지원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스낵면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10개 사놓고 먹으면 질려요. 근데 물론 재즈도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음악이긴 했지만 이때는 80년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신라면만 남겨놓은 게 아니고 짜파게티도 아니야. 되게 클래식한 거. 컵누들. 여러분이 모르는 거 있어요. 더 클래식한 거. 컵누들. 검은소라면. 그게 뭐예요? 해피라면. 그게 뭐예요? 그런 라면이 있어? 아니 그러면 누렁소는 어떻게 해요? 날 믿어. 있었다고. 신라만이 대중화되기 전에. 황의가 있는 나라에 그래서 심지어 국회의원인데 흑소백소론이죠. 그러니까요. 검은소라면이라도 맛있으면 그만입니다. 아무튼 음악을 하나만 남겼어요. 재즈도 검은 재즈든 노란 재즈든 공간만 잘하면 그만인데 진순이만 남겨놓은 거야. 아 질라면 순한만만? 그런 식이죠. 폴란드 재즈협회를 통해서 유일한 유일하지는 않죠. 몇 군데가 있었으니까. 합법적인 공연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음악에 개입을 하는데 폴란드 공산당이 재즈협회를 통해서요. 공연장도 운영을 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공연을 재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폴란드 재즈협회라 함은 공산당 휘하에 있는 거잖아요. 공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계엄은 독재가 전제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재가 아닌데 계엄을 왜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간부들 다 내리꼽고 다 간섭하는 거죠. 그런데 독재라는 기반으로 생각을 해보면 재즈협회라는 것도 말을 완전히 잘 듣는 조직이 아니면 살려둘 리가 없잖아요. 공산당 음악이나 군가 같은 것을 제외하면 재즈만 남겨놓은 그 시대. 군가협회와 재즈협회. 군가협회를 군대라고 하죠. 네. 그렇죠. 우리 군대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잘못됐습니다. 나머지 다른 건 다 금지고요.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재즈는 합법적으로 공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재즈 음악가들은 상당히 비교적 상당히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유일하게 밥줄 안 끊긴 뮤지션들이 됐군요. 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즈 포럼이라는 잡지를 허용했어요. 이건 역시 나라의 유일한 음악 잡지. 이거는 크네요. 잡지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잡지는 크네요. 네. 이게 80년대 폴란드에서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음악 잡지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즈 포럼이라는 이 잡지는 60년대에 처음 발간을 시작한 잡지인데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되게 큰 잡지예요. 전 세계 재즈씬에서 비영어권 매체 중에 가장 중요한 잡지라고 그 정도예요? 네. 재즈 잡지들 중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관변은 돈을 잘 쓰면 무럭무럭 성장하거든요. 잘 되는 경우도 있긴 있죠. 우리나라 문화사업은 그렇게 잘 되지 않지만 그런데 이게 음악에서 파생돼서 출간물도 지금 독재에 영향이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출간물도 이거 하나만 인정하겠다. 그럼 그건 진라면 순한 맛 하나만 남긴 수준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과자에 들어가는 시즈닝의 맛을 다 진라면 순한 맛 스프랑 똑같이 맞춰놓은 거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회귈화의 공포. 우리 일상에 스며드는. 이 재즈 포럼이 원래 관변 잡지는 아니었고 지금은 지금도 당연히 아니고요. 그런데 이 80년대에 유일하게 발간이 됐던 승인이 됐던 잡지이고 이야 신기하네. 지금은 되게 다른 여러 나라에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발간을 하고 있고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한국 역사를 보면 태권도가 군사독재 시절에 태권도 협회를 지원 육성하면서 태권도를 성장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태권도가 전 세계적인 스포츠가 돼 있는 것처럼 재즈 포럼도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이 잡지에 몇 년 전에 보컬리스트 서민진 씨의 인터뷰가 여기 실렸었어요. 서민진 밴드. 서민진 씨가 아마 한국인으로서는 거의 최초로 여기 실린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그 서민진 밴드는 제가 알기로 멤버들이 다 폴란드 사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실린 거죠. 네. 사실 저는 그 인터뷰 기사 때문에 재즈 포럼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잡지의 전성기가 언제냐. 언제냐. 바로 80년대죠. 그렇죠. 당연히 뭐 그럴 거라고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 진나면 순한 맛만 먹으면 제일 잘 팔리는 거지 뭐. 그렇죠. 두 번째 잘 팔리는 잡지가 없잖아요. 농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럼 없어. 네. 이게 유일한 음악 잡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야 우리가 인터넷이나 SNS로 많은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잡지를 잘 읽지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잡지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 과거를 되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알죠. 네. 사람들은 잡지로 커뮤니케이션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신문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을 길게 못해요. 왜냐하면 신문은 매일매일 나오니까. 네. 하지만 잡지는 좀 더 진드감치 앉아서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수단이었어요. 월간지는 그랬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잡지를 네 종류 구독을 했었습니다. 어떤 거요? 일단 함뮤직 음악 잡지. 그리고 서브라고 인디음악만 주로 한국 인디밴드들 다루는 잡지가 있었는데 서브하고 그리고 만화 잡지 하나 구독했었고 그리고 영화 잡지는 시네21을 구독했는데. 그냥 90년대 힙스터네. 그런데 제가 정말 정말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정말 어렸을 때 그런 걸 봤다고요? 네. 저는 정말 어렸을 때 자연의 친구 까치를 구독했었거든요. 까치도 봤었죠. 까치는 그런데 제가 구독한 건 아니고 엄마가 사줘가지고. 까치는 굉장히 좋은 잡지였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보물섬. 보물섬은 매주 사봤죠 그냥. 하고 댕기. 댕기를 보셨어요? 누나들 때문에. 맨날 사오는데 제일 큰 책이잖아. 그렇죠. 하는 수 없이 댕기를 봤죠. 와 그럼 명작들 많이 보셨겠네요. 원수연 만화 엄청나요? 네. 그러니까요. 싫은데 계속 봤어요. 제가 읽던 그 잡지들이 힙스터가 아닙니다. 보통 그냥 되게 평범한 어린이들이 그 정도는 구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시네21이나 핫뮤직은 어디 가면 굴러다니니까. 그런데 키노를 읽는 사람들이 힙스터지. 키노는 대학생 형들이 읽던 잡지였어요. 이 미친 양반들은 다들 자기가 힙스터가 아니라고 설명하는 데 골몰하고 있어요. 적어도 어쨌든 그 당시 90년대만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적어도 한두 종류 정도의 잡지를 구독을 했었어요. 잡지 많이 봤죠. 그런데 그게 90년대가 아니라 80년대이고요. 게다가 그 나라 전체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음악 잡지다라고 하면 그러면 폴란드의 모든 사람이 그 잡지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의 집집마다 구독을 했으리라는 것도 쉽게 상상할 수 있겠죠. 이게 잡지 이름이 재즈 포럼이지만 사실 폴란드에서 그냥 음악이라는 잡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잡지가 재즈만 다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사실. 사상이 통제되고 모든 음악이 재즈를 제외한 모든 음악이 검열당하고 금지되는 시대에 오히려 재즈는 전송기라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겠네요. 중흥기를 맞았습니다. 그렇죠. 중국에서 잘나가는 문화 콘텐츠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데요. 볼 수 있는 걸 몇 개 안 정해놓으니까. 그렇다면 폴란드는 왜 재즈만 이렇게 허용을 했던 걸까요? 그게 제일 궁금하죠. 가사가 없어서 그러나? 아니면 협회장이랑 무슨 로비가 있었나? 일단 가사가 없으면 통제하기 쉽다는 게 하나의 요인이긴 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가사가 없는 다른 음악도 많으니까. 폴란드가 예전에 옛날에 세계의 나라로 쪼개져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폴란드는 서러워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민족 동질성을 가진 집단이 합스부르크 제국, 그리고 러시아 제국, 독일 제국의 각각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쪼개져서. 그랬더랬습니다. 그때의 지그문트 카라신스키라는 그 당시 유럽 전역의 초 슈퍼스타였던 재즈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지그문트 카라신스키. 네. 지그문트 카라신스키가 유럽에서 최초로 딕시랜드 재즈를 시작한 양반입니다. 1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 터지기 전까지 양차 대전 중간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중에 유럽에서 카라신스키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정말 초인기 스타였어요. 슈퍼스타. 네. 그런데 이 카라신스키가 그냥 폴란드 사람인 것만이 아니라 폴란드의 전통적인 음악 가문 출신이에요. 아버지도 폴란드의 유명한 음악가고. 유럽은 이런 가문들이 많죠. 그렇죠. 음악가 가문이 많죠. 그러니까 폴란드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진짜 정통 폴란드 사람인데 그 아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긴 클래식이니까. 이렇게 남매들이 다 음악가고 그런 집안인데 그 아버지도 왈츠 같은 거 그런 쇼핑 스타일이겠죠. 그런 걸로 해서 유명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전 유럽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공연을 다니고 있어. 그거는 여러 나라에 쪼개져서 지배를 받고 있던 폴란드 사람들한테 엄청난 자부심이 되었었을 겁니다. 이건 마치 일제시대에 최승희 무용가가 세계적으로 엄청 호평을 받으면서 월드투어 공연을 다녔거든요. 파리에서도 공연을 매진시키고 미국 가서도 매진시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때 최승희의 한국 무용을 통해서 식민지 조선인들이 가졌던 민족 정체성이랄까? 그렇죠. 그것과 같은 레벨 혹은 그 이상의 레벨로 폴란드의 민족 정체성에 재즈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건 게 저는 우리의 민족 정체성에 페이커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거의 민족 정체성이 북한은 아니니까요. 나만의 정체성에는. 최승희가 왜 좋은 표현이냐면 우리는 한국에 오래 있으면 왜 대체 필리핀 사람들이 매니파키아오를 찍어줘서 상원이어를 만들었지? 하원이어를 만들었지?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최승희는 북한에서 나중에 정치인이 된단 말이에요. 최고인민의 이 올라가거나. 그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걸 뭘 못해? 이 사람이 정치를 하면 못할 거라고 어떻게 존재를 해 우리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김연아 이상이었습니다. 그렇죠. 김연아가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서 문체부 장관을 해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폴란드는 2차 대전 중에 독일에 점령을 당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독일의 지배를 잠시 받습니다. 그때는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 나치 독일에 합병이 되니까. 합스부르크 왕가가 망했으니까. 그래서 폴란드 전역이 거의 전역이 독일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점령 기간 중에 히틀러가 재즈 음악가들을 엄청 죽였어요. 왜요? 갑자기 또? 일단 히틀러의 머릿속에. 히틀러는 일단 죽이는 게 자기 일인 사람이고. 공산주의에 복속해서 그런가? 아니 그 히틀러의 머릿속에는 재즈라는 것은 흑인 음악이에요. 그러면 재즈 음악을 하는 사람은 흑인이에요. 근데... 흑인인 거예요. 그냥 흑인이야.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히틀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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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설명이라고 지금. 영화 피아니스트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영화 폴란드스키의 영화. 갑자기 예수님 나오는 거. 거기에 나오는 아드리안 저기 뭐야. 브로디. 브로디. 예수님이 닮았잖아요. 그 양반이 피아니스트로 나오는데. 에이드리안 브로디. 실제 모델이 폴란드 피아니스트입니다. 부아디스와프 슈필만이라는 폴란드 사람인데 영화에서도 운 좋게 살아남았고. 슈필만이죠. 실제로도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쉬몬 카타슈에크라는 피아니스트는 죽었어요. 수용소에 끌려와가지고. 왜죠? 카타슈에크도 폴란드의 레전드 음악가인데 히틀러는 그 사람을 흑인이라고 생각한 거야. 왜? 재즈 음악가잖아. 재즈를 하니까. 그 시대를 겪었던 폴란드 할배들이 이제 그 2차 대전 끝나고 나서요. 그럼 그 시대를 겪었던 사람들은 그 나치 독일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재즈가 자키들의 자부심이었고 원래 즐기던 음악이고 너무너무 막 그렇게 사랑했던 음악인데 히틀러가 사람들 다 죽였어 막. 그 다음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생각하면 재즈 음악가를 죽이는 사람 혹은 재즈를 탄압하는 사람은 히틀러인 거예요. 나치인 거군요. 그렇죠. 그럼 폴란드민은 만약에 재즈를 자기 민족성의 하나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부터 민족성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되네요. 히틀러 치아에서는. 그렇죠. 그랬었지만 히틀러 치아가 몇 년 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한 5년, 6년 갔죠? 6년 갔나? 유럽사에 뭐 좀 기괴한 전통 같은 게 있으면 히틀러가 껴있죠. 반드시. 그렇죠. 아니면 영국이 껴있거나. 아 맞다. 주로 영국이지만. 그래서 이제 폴란드는 80년대 계엄 시절에도 폴란드 정부는 물론이고 소련도 재즈를 건드리지 못했던 아 이건 잘 이해됩니다. 좋은 설명이네요. 재즈 건들면 히틀러. 아 그렇습니다. 그럼 설명이 되네요. 관료들의 멍청하다 많은 지점이 제일 멍청하잖아요. 우리 딴 건 다 건드릴 거야. 딴 건 다 건드리는데. 네즈 웨건들 히틀러냐? 우리가 양아치냐? 그러니까 마치 이제 게임을 다 금지하는데 우리가 양아치지 낫지냐? 스타크래프트만은 남긴다. 이런 느낌. 그렇죠. 민속놀이니까. 80년대 폴란드에는 공산당 당 조직의 통제를 받는 파가르트라는 기획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공연이나 행사 공연 행사를 만드는 기획사 에이전시거든요. 국영 공연 에이전시. 국영이라기보다 당 직속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재즈협회랑 당연히 연결되어 있었고요. 파가르트는 음악가들이 폴란드를 떠나서 해외에서 공연을 할 때에 출국 비자를 발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거죠. 음악가들을 사실은 쥐고 흔들 수 있는 기획사예요. 기획사 정도가 아니라 외교부의 권한이잖아요. 외교부가 아닌가? 내무부인가? 우리는 지금 한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에 나갈 때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나가면 되고. 아니면 그 나라의 입국 비자를 받죠. 입국하겠다는. 그런데 폴란드는 그 당시에 폴란드를 떠나려면 먼저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았죠. 허가를 받아야 폴란드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출국 비자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지금 손희상 선생도 뮤지션이잖아요. 뮤지션이었죠. 과거형으로. 뮤지션이었잖아요. 안 한 지 좀 됐대요.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얘기해보죠. 일본이나 미국에서 공연 섭외가 들어와서 나가려고 하면 SM에서 출국 비자를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셈이에요. 물론 그 출국 비자를 폴란드 정부가 당시에 아무한테나 승인을 해주지 않죠. 일반 국민들한테는 안 내주는데. 오직 재즈 뮤지션들에게 많은 공연을 한다는 목적만 있으면 폴란드를 떠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런 사회적 맥락. 네. 북한에서 미술가들의 지위가 되게 높다고 합니다. 이것도 무슨 맥락이 있겠죠. 네. 그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북한에서 실제로 미술가들이 조각가든 화가든 되게 사회적으로 존경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공훈 예술가급 되는 미술가들은 만수대 창작사 같은 곳을 통해서 외국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 당이 직접 운영해 개입하는 에이전시. 네. 그래서 중국이나 이탈리아 같은 곳에 스튜디오를 열어주고 전시를 하게 해줘요. 미술 작품을 팔게 해줘요. 실제로 전 세계 미술 시장에서 거래되는 미술품의 액수가 아니라 수량으로 따지면 북한 미술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분명히는 못 들어오겠죠. 아름아름 들어와서 수집가들이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들은 있는데. 재벌내 창고에 좀 쌓여 있을 수 있겠습니다. 통일부에도 신고도 해야 되고 그런 건 있죠. 어쨌든 북한에서 보통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기가 힘들잖아요. 거의 평생 못 나간다고 봐야죠. 그런데 예술가들은 나간다고. 그게 북한에서 예술가들의 지위가 높은 이유인데. 그런데 북한이 미술하는 양반들을 해외에 보내는 것과 80년대 폴란드가 재즈 음악가들을 외국에 보내는 것 사이에 굉장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을 벌어오라는 거죠. 실제로 이게 국가적인 수출 상품이었습니다. 폴란드의 재즈가 폴란드 재즈 연주자들이 정말 연주를 기가 막히게 했기 때문에 80년대면 이미 재즈가 대중음악에서 주류에서는 약간 탈락이 되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말하자면. 아주 상업적인 느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재즈 뮤지션들이 유럽 순방 투어를 하면서 돈을 막 벌어요. 그게 국가적인 수출 상품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사상을 이렇게 다 통제하고 살면 다른 경쟁력이 쉽게 생기지 않기도 하고. 이때 폴란드 정부가 건드리지도 못했고 해외 수출 상품으로 밀어주기까지 했던 정부가 유일하게 허용했던 재즈는 지금 되게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음반 커버에 보시면 폴리시 재즈 몇 번. 넘버링이 되어 있어요. 구경. 다 다른 음악가인데 폴란드 재즈 몇 번이라고 다 넘버링이 되어 있어요. 이건 바코드의 국가 번호보다 훨씬 심하잖아. 그런데 우리도 한국도 예전에 계엄시대 그럴 때 보면 건전가요라는 걸 넣어야 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서 이게 승인받은 음반이구나 아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때 민중가요 같은 데서 그런 것들 보면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름아름 언더그라운드에서 유통한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건전가요 안 들어가 있지. 건전가요가 있냐 없냐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폴란드 재즈도 넘버링이 되어 있으면 국가의 승인을 받은 거구나. 넘버링이 안 되어 있는 게 상하레코스 같은 데서 팔고 있고. 그러기가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았겠죠. 저는 김호철 씨, 작곡가 김호철 씨의 초기 곡들을 녹음한 옛날 테이프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전가요 없더라고. 그렇죠. 그런 건 보통 정말 암시장이 따로 있고 그게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김호철 씨에서 참고로 웬만한 노동가요 만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이에요. 저명한 인상이에요. 그런데 폴란드로 얘기를 다시 가볼게요.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 손을 따라서 자... 야, 끌어! 끌어! 야, 끌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뛰어난 가성비로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킬 아이디어 패드 지금 바로 엑세스몰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레노버 재즈 말고 다른 대중음악은 다 금지됐다. 혹은 부재, 통제가 됐다. 그랬다면 다른 장르의 음악가들 활동에 거대한 제약이익을 겪고 있었던 그 음악가들은 재즈를 어떤 시선으로 보았을까요? 황국 신민가죠.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 어용 대X들이지. 똑같이 언론사 준비하고 있었는데 친구 하나가 펜앤마이크에 들어갔어. 그렇죠. 헐! 헐! 맞아요. 확 깨잖아. 그때는 소련에 충성하는 공산당이 극우 보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재즈 말고 다른 음악을 하는 음악가들은 재즈라는 음악 자체 혹은 재즈 음악가들을 무슨 국힘 보듯이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반발심과 굉장히 쎄한 느낌을 가지고서 재즈를 바라보다가 점점 더 활동 제한의 기간이 늘어나요. 그냥 처음에 한 1년 그러다 말겠지, 2년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그게 계속 가는 거야. 이러면 이제 뮤지션들이 활동을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이제 10년 단위로 가면은 그 뒤에 음악을 할 후대가 이제 양성이 안 되잖아요. 양성이 안 돼요. 그렇게 명맥이 끊기잖아요. 누군가가 그런 음악을 하지도 않게 되고요. 우리가 전환 선생이 신파의 개념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죠. 흐름이 완전히 끊겨버리게 되는 계기 같은 게 있다. 점점 더 음악을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폴란드의 젊은 음악가들이 하나의 꼼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뭘까요? 재즈협회에 등록을 해요. 아, 내가 비록 사물놀이를 하지만. 나는 사실은 재즈 음악가였어. 라고 하면서 등록을 해요. 좋네요. 그리고 재즈협회가 그걸 받아줍니다. 귀찮으니까. 사실은 그거 아무나 안 받아주고 그것도 다 봐서 사람 가려가면서 받는 조직이거든. 공산당의 당 조직이 그렇게 허술하게 운영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계기가 있었습니다. 1983년 10월 23일에 폴란드 국회의사당에서, 무려 국회의사당에서 마일스 데이비스가 공연을 하고 갑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재즈 뮤지션이었고. 물론 지금도 마일스 데이비스는 재즈에서 말하자면 메시. 호날두, 호날두는 아니겠다. 메시.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인물이 국회에서 공연을 하고 가요. 그 공연이 지금도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마일스 데이비스 1983 바르샤바 검색을 해보세요. 나옵니다. 굉장히 훌륭한 공연이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역사적인 가치로는 대중문화로서의 재즈 그 자체인 인물이기 때문에 마일스 데이비스는. 그리고 폴란드 정부가 그런 사람을 굳이 국가의 중심에 데리고 와서 공연시켰다. 그거는 막 계엄 상황이고 다른 나라들이 국제사회가 아, 쟤네들 지금 되게 이상하게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우린 사실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해외에 선전하려는 의혹이 있었죠. 아, 마치 안토니오 이노키와 릭플레어를 굳이 불러와가지고 10만 명을 모이게 만드는 프로레슬링 대회를 평양에서 굳이 개최하는 것처럼 먼 미래에 가면 사람들이 다 비웃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관변으로 10만 명을 억지로 모을 수가 있느냐. 하지만 체제를 수호하고자 하는 독재자의 입장은 그렇지 않죠. 큰 거 보여주라고. 거대한 이벤트를 만들어라. 재즈 자체가 관변 음악이 됐으니까 아니, 그렇다면 내가 세계 최저의 재즈 뮤지션을 불러와서 국회에서 공연을 한번 해보지, 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게 하겠어. 네, 90년대에 평양에서 그런 이벤트가 있었더랬습니다. 릭플레어를 불러다가, 안토니오 이노키를 불러다가 평양에서 행사를 했었죠. 지금 김정은 시대에도 농구 선수 데리고 가잖아요. 데니스 워드맨. 그런 식이죠. 1983년 말이니까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의 멤버 구성이 바뀌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요? 원래 있었던 원년 멤버들이 슬슬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존스 코필드라든가 데릴 존스. 지금은 데릴 존스가 되게 유명해졌는데 그때는 뭐 그냥 길바닥에 있는 사람이지. 그래, 길바닥에. 데릴 존스 같은 사람들이 막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 들어왔던 때예요. 이 사람들은 원래 정통 재즈를 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일스 데이비스가 어디 길바닥에서 주워온 겁니다. 단검 막, 나무 방패. 그런 식이지. 원래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어떡하지. 막 그 땜빵으로 가지고 와야겠다. 세양지 가죽. 그렇죠. 신인들을 키우고 있었다. 좋은 말로 정리를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음악이, 재즈는 재즈인데 이때 83년도 말에 이때의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의 연주 방식이라든가 곡의 구성이라든가 재즈는 원래 곡의 원형이 있더라도 연주하는 거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잖아요. 연주자에 따라 달라지고요. 또 라이브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게 되게 큰 변화를 겪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1983년도에 폴란드 공연이 마일스 데이비스에게도 그렇고 재즈 역사에서도 그렇고 되게 어떤 의미가 있는 이정표 같은 게 되게 다 달라집니다. 음악이 재즈는 재즈인데 거기에 온갖 것들이 다 섞여 있었습니다. 블루스는 일단 기본으로 원래 깔려 있는 거고요. 전자음악 깔려 있고 펑크, 디스코, 그루브 같은 음악이 다 들어가 있고 이미 전성기를 한 번 거쳤던 음악들인 겁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은 힙합이 태동하던 시기예요. 그때면. 힙합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헤비메탈 같은 사운드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헤비메탈을 나발을 불지. 나발, 트럼펫. 트럼펫. 섹소폰 이런 걸로. 연주를 하는데 음악이 장르가 이상하게 계속 바뀝니다. 근데 그거를 절묘하게 다 맞아떨어지게 해. 당대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고 가장 잘 나가는 레전드 재즈 음악가가 그렇게 폴란드를 휘젓고 갔었어요. 재즈라는 이름 아래 음악 페스티벌을 보여주고 갔군요. 다양한 장르를 섞어서 그냥. 모든 걸 다 보여주고 갔어요. 재즈에 대한 소양이 어느 나라 공산당 간부들보다 높은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 폴란드 공산당 간부들이 그 사람들이 마일즈 데이비스가 와서 재기차기를 하고 간다 한들 시비를 걸지 못할 거잖아요. 그렇죠. 마일즈 데이비스인데. 마일즈 데이비스가 재기차기를 했으면 폴란드의 재즈가 다 재기차기가 됐었어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럼 폴란드 재기협이 되는 거예요. 재즈협은. 공산당 간부들이 그걸 보고서 재즈라는 건 저런 것이고 정확히는 저렇게 재즈를 해야 잘 팔리는구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재즈를 수출 상품으로 생각하잖아. 그렇죠. 국가의 상품이잖아. 저렇게 해야 잘 팔리는구나. 그리고 폴란드에서 원래 펑크나 디스코라든가 그런 걸 하던 70년대부터 활동을 해왔던 뮤지션들은 그걸 딱 보고 나도 재즈 할 수 있겠는데? 아 그래서 타 장르의 뮤지션들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거군요. 재즈의 이름으로. 그래서 재즈협회 안에서 다 만나요.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섞여서 밴드를 만듭니다. 근데 밴드가 장기적으로 오래간 밴드들은 원래 재즈 뮤지션들을 보면 다 이제 잼 하듯이 섞여가지고 몇 번 같이 하고 헤어지고. 하루만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 이때는 더 심했었어요 정말. 공연 한 번 하고 땡치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 80년대 폴란드에 디스코, 펑크, 전자음악, 프로그레시브록이라든가 헤비메틀, 뉴웨이브 같은 음악들이 다 재즈에 뒤섞인 음악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신기하네요. 이름 붙일 땐 재즈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모든 음악들을 재즈라고 불러야만 합법이니까 폴란드의 어떤 정치적인, 역사적인 시대 상황이 대중음악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음악을 온갖 것을 다 뒤섞여 있는 그런 음악을 하는 이 사람들은 원래 재즈음악, 폴리시 재즈라고 넘버링이 되는 재즈 있잖아요. 보수적인 재즈랄까? 그런 것을 안 좋아하던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즈 자체를 윤기나는 재즈 같네요. 황국 신민 놈들아. 그렇죠. 너네만 꿀파로 나도 좀 껴줘. 나도 좀 껴줘. 그렇지만 난 그래도 너네가 싫긴 싫어. 소장파들은 원래 베테랑을 싫어합니다. 재즈를 무슨 국힘당 보듯이 보던 이 사람들. 하지만 나도 재즈라고 하긴 해야 되고 그렇지만 재즈가 싫기 때문에 뭔가 구별은 해야 되고 국힘당 들어가서 공천은 받아야겠고 그래서 재즈랑 자기들이 하는 음악을 구별은 해야 되겠는데 원래 매주 수요일 업데이트되는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를 꼭 청취해 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광고였습니다. 음악을 하고 음악에 관심이 있죠? 그러면 음악을 쭉 듣다 말고 뭐가 조금만 달라도 장르의 이름을 새로 붙이고 싶어합니다. 기본입니다. 그것을 편의상으로 약간 바꿉니다. 재즈를 J-A-Z-Z라고도 쓰고요. 아니면 J-A-S-S라고도 쓰는데 그런 표기도 있습니다. 거기서 첫 글자만 Y로 바꿔서 야스라고 부릅니다. 아니 이 말은 이 로봇도 40년 뒤에 한국에 와가지고 큰 변혁기를 맡게 되네요. 어쨌든 80년대에 섹스 뮤지션이 됐네요. 80년대에 폴란드의 새로운 재즈 뮤지션들은 스스로를 편의상 그렇게 불렀습니다. I-A-S-S 하지만 야스도 공식적으로는 재즈입니다. 그렇죠. 관청에 신고할 때는 공식적으로는 재즈의 한 함이 분파여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테크니컬하게 보면 재즈가 아닌 다른 음악이죠. 이제 야스 음악가들이 재즈인 척하면서 합법적으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재즈가 아닌 다른 음악을 기존의 다른 음악을 듣던 관객들이 다시 공연장에 찾아오게 됐지요. 그렇죠. 그리고 애들도 신납니다. 평생 재즈만 있던 나라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기타에 전기를 꽂더라. 하지만 그게 다 엉망진창으로 다 뒤섞여 있었어요. 베이스는 디스코식으로 가는데 기타리스트는 전자기타 들고 와가지고 헤비메탈식으로 긁고 있고 뒤에서 건반 치는 사람은 뽕 마신 것 같은 그런 전자음악 사운드 내고 있고 그리고 재즈로 보이는 어떤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식으로 마무리를 지었겠군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냥 그렇죠. 그런 거 하나 넣으시면 되지. 마치 건전가요 넣듯이. 그러면 이제 관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야스지. 디스코를 좋아하던 사람이 디스코를 좋아한다고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가 없는 시대였었습니다. 그 시대는. 모든 것이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이게 야스지. 하지만 디스코를 디스코같이 연주하는 야스라는 음악이 있잖아. 그렇지. 그 야스를 좋아한다고 할 수 있었던 거야. 이게 야스지. 아니 그러면 한국이 이걸 따라하는 데는 근 한 40년이 더 걸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몇 년 생긴 지 몇 년 안 된 말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이거 멋있네. 야스라는 말이 곧 뭐랄까 음악적 자유라는 말과 동의어가 된 거죠. 그렇죠. 엄청난 해방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 밤은 야스의 날. 오늘 야스 들으러 가자. 야스 보러 가자. 이건 처음에 디스 재즈게레스 나왔나 본데 그러면 이건. 모르겠습니다. 디스에서 나온 말이잖아 이거. 메탈이라든가 로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도 폴란드에 계엄 이전에 많이 있었는데 그런 음악을 공식적으로 좋아한다고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엄 상황이기 때문에 서구 제국주의자의 음악이라고 규정을 당했기 때문에 하지만 메탈이나 록처럼 연주하는 야스라는 음악이 생긴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지나가다 듣고 말합니다. 야스는 개추다. 야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완전 야스인데 야스 각이다. 나 왜 이런 거 잘 알아. 얼굴이 막 부끄럽고 개구리 같이 생긴 사람들이 막 이게 야스지. 그렇죠. 연호합니다. 야스. 야스다. 다 같이 모여서 야스 하고 있고 위 아 야스. 위 아 야스. 이상한가요? 영어 안 했겠지만 이상한가요 이거? 공연장에 제가 지금 제가 되게 그 암흑기에 어떤 불우하고 불행했던 시대에 비극적인 역사를 말씀드리고 낸 거예요. 우리 아픈 역사입니다. 전 이래서 이상평론이 너무 좋아요. 공연장에 근데 이제 비밀경찰들이 감시를 하러 올 거 아니에요. 사복을 입은 사상경찰들이 있잖아. 음악을 통제하고 다 이제 무슨 문화행사 있다 그러면 다 가서 검열하던 시대였으니까 보니까 막 이상한 음악들을 하고 있어. 그러면 막 공연을 중지시켜야잖아. 경찰이. 중지를 시키려는데 관객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야스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야스고요. 재즈 맞아요. 저희는 야스하는 건데요? 막 그러는데. 빨리 재즈각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경찰이 듣기 야스는 재즈잖아요. 재즈의 한 분파라고 한 장르라고 마치 재즈 안에 무슨 쿨재즈 있고 비밥 있고 그런 것처럼 야스라는 게 재즈인 걸로 합법적인 재즈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야 이거에서 야 이게 무슨 재즈야? 이러면 마일즈 데이비스 모르세요? 이거 야스인데요? 이러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산당 관료들도 자기들끼리 새로운 음악이 좋으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게 됩니다. 아 야스하고 싶다. 그렇죠. 야스하고 싶다. 야스해야겠다. 요즘 야스가 괜찮던데? 야스강 나오네. 야스가 잘 팔린다. 재즈가 아니라는 건 사실은 다들 알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재즈로 기능을 해야 했던 그런 음악 재즈 합법이라는 뜻이죠. 그때에는 비밀경찰도 그래서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당에서 허가가 떨어진 음악인데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스는 점점 더 유행하게 됩니다. 폴란드 전역에 198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면 87년 88년 89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소리 있어요. 야스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 야스가 그냥 그 청년들의 어떤 모토였어요. 삶의 어떤 삶의 지향점이랄까? 삶의 방식 이번 회차 제목은 이상 야스각이네요. 너도 나도 다 야스를 하던 시대였습니다. 바야흐로 대야스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유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음악가들이 야스를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재즈협회에 등록을 해야 돼. 그래야지 공식적으로 음악가로서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음악가 자격증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외국에 나간다든지 할 때 합법적으로 음악활동을 하려면 또 이제 그 이제 재즈음악을 하고 있다는 그 공식적인 경력과 기록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런데 공연장은 한정되어 있었어요. 되게 아 공연장도 허가받은 데밖에 없죠? 그렇죠. 모든 다른 공연장도 다 문 닫게 해버렸어요. 정부가 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공연장이 적은데 거기서 빨리빨리 그냥 빨리 공연하고 해가지고 기록을 남겨서 경력을 만들어서 음악가 자격을 받아야 되고 그러네요. 그런 사람들 막 넘쳐나잖아. 그 사람들이 다 재즈 옆에 모여있어요. 걔네들이 자기들끼리 다 이해관계가 통하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밴드의 멤버가 점점 늘어나요. 아무나 막 겨우는 거야 그냥. 이제 막 60인조가 됩니다. 그렇게까지는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즈 공연장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빅밴드가 되네요. 야 KB48 이런 밴드가 나오는 거죠. 원래 있었던 폴란드 재즈 넘버링 되는 재즈는 되게 공식적인 어떤 틀이 있었어요. 틀이. 그게 이제 4인조 아니면 5인조였습니다. 거의 웬만하면. 보통 코어테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보통 신뢰학 구성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재즈 말고 야스는 적어도 한 8명. 8명이면 되게 적은 거예요. 보통 한 14명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장르적 특성이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 야 지금 빨리 공연 잡혔네. 누구 할래? 그럼 나 먼저 손드는 사람 들어가는 거야. 정치적 배경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데 원래 드러머가 있었다. 그런데 손든 사람이 드러머야. 또 끼워 넣어. 막 드러머가 한 공연에 3명씩 들어갑니다. 근본도 없었습니다. 같은 밴드 안에서 드러머가 3명이 같이 연주를 하고 있어. 똑같은 곡을. 야 그러니까 정치적 망명이라는 구호선 같은데 띄워 태워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슬림이다 또 아니고 말이야. AKB 48을 만든 프로듀서 이름은 아키모토 야스지. 이 사람이 야스지. 정말 근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야스지. 자 그럼 이제 폴란드의 협회에서 재즈협회에서 말이에요. 재즈협회에 높으신 어르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에서 내려 꽂은 사람들. 그 양반들이 이제 뒷짐을 지고 와가지고 뭐라고 하고 간다고. 그렇죠. 저 재즈야 저게? 아니 왜 드러머가 3명이야. 그런 거 하고 간다고요. 왜 베이스가 4명이나 돼. 이러고 간다고. 아니 막 똑같은 곡을 연주하는데 왜 베이스가 그렇게 막 필요해. 막 이런다고. 드럼 셋에 베이스 넷 끝 막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도 막 관악기 푸는 사람. 그리고 트럼본. 트럼리 넷 뭐 이런 거 하나씩 넣어줘야 돼. 아주 귀한 인지였겠네요. 엄청 귀하지. 완전 진짜 그거는 이제 우리 레이드 하러 한 번 뛰러 나간다. 그럼 성직자 같은 사람이에요. 남자 성기사.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높으신 분이 와가지고 막 트집을 잡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야스입니다. 그렇죠. 야스라는 음악은 원래 이런 거예요. 마일 데비스 모르세요? 어. 트럼펫 3명 들어가고 막 클라리넷 5명에 막 그렇게 들어가는 거 되는데 왜 드러머 3명은 왜 안 돼요? 막 이렇게 막 그렇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야스 청년들은 그래서 우르르 몰려다녀요.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많게는 막 10명 이상 15명씩 가가지고 다 같이 무대 위에 한꺼번에 올라가서 다 같이 야스를 합니다. 네. 그러면 관객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야. 이게 야스구만. 와. 이게 너무 매력적인 이야기다. 이쯤에서 다시 포메라니안 강아지가 살던 포란드 북쪽에 포메라니아주의 항구도시 그단스크의 이야기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렇죠. 멀리서 야스 소리가 들려오고 포메라니안들이 땅을 파고 있습니다. 이 그단스크라는 도시는 폴란드가 근대 민족국가로 성립되기 이전에 자유도시였었어요. 자유도시라는 것은 단치히 자유시 자치권을 가진 도시 제국 내에서 세금은 내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겠다. 이런 자윤도시들이 유럽에는 르네상스 때쯤인가부터 해서 많이 발달들을 하잖아요. 이탈리아에는 특히 그런 도시들이 많았습니다. 화폐도 독자적으로 썼다고 하죠. 아마. 그래요? 네. 옛날에 한번 뒤져본 기억이 있어요. 윤세민 기자가 되게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뉴스아이카이브 할 때 후보에 있었어가지고. 그러셨구나. 어쨌든 단치히가 그렇게 발달한 곳이고 그리고 발달한 곳이고 자유도시이다. 돈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 도시 안에. 그렇죠. 무역항은 언제나 문화의 다양성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부유하고 풍족하고 먹고 살만 했어요. 역사적으로 내내. 그래서 그 단스크는 약간 폴란드의 어떤 폴란드의 다른 곳은 이제 농촌이잖아. 농업국가니까. 거대한 들판이 있고 사람들이 맨날 밀농사 짓고 있고 아니면 소 젖자고 있고. 그런데 그 단스크에서는 온갖 직업을 가진 도시인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유럽의 항구도시 그리고 그 온갖 직업들 중에서도 거대한 산업이 80년대 조선업이 발달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노동자도시입니다. 비주류 음악을 좋아하시는 청취자분들은 여기서 연상되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유럽 항구도시마다 크게 번성했던 음악 장르가 있습니다. 제가 연상되는 거 하나 말씀드려야 될까요? 닥터 마틴 그렇죠. 그런 거. 바로 펑크인데요. 음악으로서의. 머리를 막 삐죽삐죽하게 세우고 온몸에 윤세민처럼 문신을 하고 다니는. 뭘 또 온몸입니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아직 온몸이라고 부르긴 뭐하지만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반항적이고 인생 막 살고. 이게 야스지. 그런 사람들이 하던 음악이 펑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단스크에 그 펑크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펑크족들이 이제 야스를 하게 됩니다. 원래 했을 수는 있으나 이번 야스는 다르다. 이건 확실하다. DC도 안 가고 성실하게 사신 분들은 저 새끼들이 왜 웃나라고 생각하실 테니까 마지막에 나가면서 보통 방송인처럼 좀 굴겠습니다. 일단 이게 야스지라는 말을 검색하고 오세요. 모르시면. 검색을 해야 돼요. 그런 걸.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국 표현으로 Better Than Sex라고 하면 BTS. 요즘은 BTS라고 추격하지 않죠. 특정한 다른 이유 때문에. Better Than Sex라고 하면 그건 보통 섹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섹스보다 좋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야스지를 검색하시면 주로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간식이 나옵니다. 떡볶이 이런 거. 네. 이것이 섹스보다 낫다라는 뜻입니다. 저희는 직접적인 성 묘사를 한 게 아닙니다. 아마도 근데 야스 중에서 아마 이경혁 씨는 굉장히 잘 아실 텐데 그 바람돌이 만든 게임 디자이너가 있잖아요. 바람돌이가 아니고 뭐냐. 그 파란색. 소닉도 해지오. 소닉. 소닉 만든 사람 이름이 야스하라입니다. 아 근데 맞아요. 아니 애써 정리해놨더니 아 제가 그런 깔끔한 정리를 원하지 않아요. JAWS도 정말 더럽게 흙탕벌서 놀고 싶어. 원래 JASS도 성행위가 어원이에요. 아 그렇죠. 재즈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옛날 옛날에 그랬다고 하죠. 올라서 여기로 온 거야 지금 한국에서. 네. 그렇습니다. 수미상관. 539의 그것은 알기 싫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손희상의 일본식 이름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야스티로 어때요. 아니야.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본 이름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일 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 I, D, W, K I, D, W, K I, D, W, K